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온 전형성형외과의사 박성용이라고 합니다. 강국 클리닉과 같이 일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단타한 건을 이렇게 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서로 상의해서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뷰티라인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. 지금도 한국에 일하던 곳과 여기 가면 일을 위해서 같이 서로 도와서 열심히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더 상의해서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뷰티라인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. 지금도 한국에 한글자막î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